제가 좋아하는 무현의 깡장입니다. 왜냐하면 잘합니다. 여기 생메트만 져주세요. 나 이거 좀 먹어도 돼. 아니 아니 저.. 저.. 저게 나 이거야? 근데 너희 어디서 만나서 온 거야? 나도 귀를 좀 져줘. 여기요. 생메트만 한 번 주세요. 그럼 너 한국에 와서 일부러 호주 찾을 거야? 응. 응. 우연도 안 봤어. 오늘 무 아저씨 조카인 것도 우연. 이쪽 아랫집에서 지내는 것도 우연. 어제 같이 논 것도 우연. 오늘 홍적병 것도 우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다 우연이라고? 하아.. 홍적병도 우연. 숙소. 어서 오세요. 오늘 아하 하나랑 하소. 이랑요? 컷! 컷! 우리 얘기 안 해 얘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참 잘하는데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좀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라니까 자꾸 진짜 그냥? 저는 저는 김혜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연일까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생활을 많이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곳이. 애기 쌤 한 번 좋아. 오늘은 직절의 과거에 대한 과정이 쓰였으니까 주절에 뭐가 와야 돼? 학교는 피픈활동이 있겠지? 그 집안의 유흥은 눈을 감사드리기 때문에 눈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agua가 그렇게 됐네? 네. 과거 완료형 문법은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어젯밤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 완료형 굳이 헤드피티를 쓰지 않고 굳이 헤드피티를 쓰지 않고 오늘 갈게요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으신가요? 네? 아니 어제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제 사과가 부족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제 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이 아닐까 촬영장입니다